네, 안녕하세요. 사진관을 위한 진짜 컬러 매니지먼트를 진행하고 있는 컬러테크 연구소의 김환입니다.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짧은 강좌가 저번 시간에 있었죠. 오늘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보강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더 쉽게 접근을 해보려는 부분도 물론 있고요. 지금 준비해놓은 모니터가 좀 낯설어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모니터는 LG의 27283이라는 모니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는 삼성의 S27B970이라는 모니터입니다. 지금 듀얼 구성으로 준비를 해서요. 이렇게 양쪽으로 모니터 두 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저번 시간까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뭔지 잠깐 보여드리고 또 프로파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해주고 프로파일링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좀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아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구나 라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프로그램이 저번에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시간에 함께 진행을 했었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니터의 종류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쭉 그 모니터의 모델명도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식이었었죠. 지금 이런 식으로 모니터의 기술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메뉴가 이런 메뉴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감마하고 백색점 밝기 이렇게 세 가지 캘리브레이션에 있어서의 조정치를 잠깐 보셨었는데 다른 모니터들은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캘리브레이션에 있어서 세 가지 핵심적인 속성은 바로 이 감마 백색점 밝기 다른 말로 하면 톤 재현 특성, 화이트 포인트, 모니터의 휘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프로그램은 바로 LG전자에서 제공하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이랑 대동소이 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밝기도 정하실 수 있고 세곤도 감마 정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 값을 지금 보시는 슬라이더로 조정을 해서 80부터 맥스, 200 이런 값으로 조정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곤도는 6,500, 5,000, 9,300까지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마 값은 마찬가지로 1.8부터 2.6까지 대개의 캘리브레이션이나 프로파일링이 이 수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모니터는 27EA83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을 할 장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한번 센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센서를 연결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스파이더 뽕 라고 해가지고 바로 센서가 연결 인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여기에서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교정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정까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캘리브레이터를 위치를 하세요 라고 나오죠. 계측을 할 수 있는 계측 센서를 모니터에 해당 영역에다가 위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영역에 위치를 했고요. 위치한 상황에서 다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곧바로 캘리브레이션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에서 다양한 색상의 컬러 패치들을 보여주고 계측 센스가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컬러의 차이를 판단을 해서 모니터를 교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소프트웨어의 이름은 트루컬러 파인더 이거는 트루컬러 프로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LG전자에서 나오는 일부 모니터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시고 프로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캘리브레이션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창이 떴네요. 센서를 모니터에서 제거하고요. 네,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캘리브레이션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프로파일을 저장하는 단계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지금 시간에 네,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교정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교정 전에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교정 전에는 네, 이런 이미지였었는데 교정 후에는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전, 후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완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모두 완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는 삼성의 내추럴 컬러 엑스퍼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일단 내추럴 컬러 엑스퍼트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내추럴 컬러 엑스퍼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삼성에서는 이런 S27B970과 같은 모니터의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을 위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프로파일의 색 재현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밝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밝기를 원하시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니터의 밝기를 과연 몇으로 놓아야 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모니터의 밝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한 번 파트 3쯤에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버튼을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 레벨이라고 해서 화이트의 밝기가 아니라 검정색의 밝기를 지정하는 선택하는 단계도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를 활성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선택은 이제 활성화를 안 하시는 거니까 이제 블랙 레벨은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색온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준비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쪽에서 원하시는 색온도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슬라이드바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감마, 색온도, 밝기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게 이제 바로 감마라고 하는 톤운덕 특성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이하게 LUT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하시는 수치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을 직접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그 LUT를 그대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그럼 LUT와 2.2의 차이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말씀을 드려도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2.2 감마를 그대로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LUT를 쓴다는 건 이제 sRGB의 감마 커브를 그대로 쓴다는 건데요. 다음 기회에 이제 감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보시면 적용 전에는 이런 이미지였는데 적용 후에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예시로 샘플로 이렇게 이미지를 준비를 해놓고 있지요. 크게 이제 특이하게 차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다음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캘리브레이터를 선택하세요. 마찬가지로 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센서를 선택을 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캘리브레이터를 초기화한 다음에 바로 이제 센서를 올려놓을 수 있는 위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캘리브레이터를 여기에 위치시키세요. 라고 표시가 되죠. 여기다가 위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캘리브레이터를 제가 올려놓을게요. 네, 보시는 바대로 캘리브레이터를 정상적으로 위치해 올려놓았고요.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소프트웨어에서 백색, 검정색, 회색, 그레이스케일, 레드, 그린, 블루와 같은 색상들을 재현해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가 그 색상들을 읽어서 오차가 있으면 차이값을 교정을 해주고요. 그게 바로 캘리브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센서가 읽은 값들을 기초로 해서 프로파일을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그 프로파일을 가지고 운영체제에 적용을 시킨 다음에 운영체제에서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정확한 컬러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캘리브레이션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는 삼성 모니터의 캘리브레이션이 완료가 됐죠. 센서를 제거를 하고 표시된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선택값으로 변경되면서 프로파일 이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 이렇게 이제 쭉 프로파일 이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프로파일 이름을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적용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적용 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적용 전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프로그램마다 약간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적용 전 모습이 지금 상태이고요. 적용 후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크게 차이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기존의 디폴트 값에서 이렇게 크게 이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후 차이를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 결과를 모니터에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표시가 되고요. 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적용이 완료가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모니터 프로파일까지 만들어서 운영 제재에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용된 프로파일, 지금 캘리브레이션을 한 프로파일이 바로 이 프로파일이군요. 이 프로파일에 대한 결과값들이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삼성은 이런 형태의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을 함께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LG와 같은 경우는 제가 창을 옮겨 볼게요. LG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트루컬러 프로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컬러를 캘리브레이션하고 프로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웹캠상으로 보시더라도 이 왼쪽의 화면과 오른쪽의 화면이 컬러가 바탕화면에서 좀 달라 보이시는 게 좀 느껴지실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격대는 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왼쪽에 있는 LG의 모니터는 광색형 모니터라고 하는 어도비 RGB의 색공간을 지원하는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색역에서 어도비 RGB나 SRGB 네이티브와 같이 넓은 색역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지요. 그거에 반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삼성 모니터 삼성의 27B970이라는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표현되는 색역이 SRGB급 색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모니터의 색역이 좀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왼쪽에 이 LG 모니터의 색역을 제가 SRGB로 선택을 하면은 두 모니터의 컬러가 비슷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차이라면은 지금 이제 이미지상으로 좀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왼쪽에 있는 이 LG 모니터의 패널은 매트 패널 그러니까 넌 글레어 패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사가 없는 반사가 덜한 패널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삼성 모니터의 경우에는 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나 맥북과 같이 그런 반사가 있는 글레어 패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형태로 반사가 좀 빛 반사가 좀 심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모니터의 성격이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컬러 차이도 발생을 하고요. 이런 컬러 차이는 어떻게 맞추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제가 열심히 또 다루어서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프로파일을 확인을 해야죠. 자, 시작 메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메뉴가 시작 메뉴에서 제어판으로 가서요. 제어판에서 색 관리로 가야 되죠. 색 관리네 탭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프로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1번 모니터와 2번 모니터 이렇게 두 개의 모니터가 제가 지금 듀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일단 1번 모니터는 삼성 모니터 프로파일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의 모니터 프로파일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2번 모니터 프로파일에서는 오늘 제가 만들었던 프로파일 7월 22일 네, 여기 있네요. 만든 272830 프로파일을 기본 프로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디스플레이에서는 삼성의 모니터 프로파일이 기본값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모니터 프로파일에서는 LG의 모니터 프로파일이 기본값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또는 사파리나 파이어폭스와 같은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하셨을 때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이 프로파일을 그냥 무조건 가지고 오는 것이죠. 가지고 와서 1번 모니터의 이미지를 띄우실 때는 1번 모니터 프로파일을 인식을 해서 그 모니터에 맞게 이미지의 컬러를 변화시켜서 보여주고요. 그 이미지를 2번 모니터에다가 띄우실 때는 또 2번 모니터의 프로파일을 인식해서 지금 이 모니터는 광색형 모니터니까 컬러를 줄여서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이미지가 또 아주 이렇게 세격이 정확하게 교정된 형태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대표적인 LG 소프트웨어와 삼성 소프트웨어를 한번 좀 비교하면서 하면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 모니터 두 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듀얼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